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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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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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이렇게 국민이 주인이다, 새로운 피켓에서라. 윤석열, 태진 피켓만으로는 안 된다. 이전만원은 인터뷰 보셨죠? 그럼요. 마음에 드시죠? 대단하시죠. 제가 공천 외부에서 공천심사위원 할 때 그런 것도 했어요? 실세였네 완전히. 비당원 외부 감시위원 몫으로 처음으로. 저는 민주당과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길거리에만 살았기 때문에 참으로 민왕이랑 일을 해본 게 그겁니다. 총선 때 비당원 외부 몫으로 공천심사위원 했는데 인터뷰를 하잖아요. 스마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를 잘 주셨어요? 많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후하게 드렸죠, 후하게. 그리고 늘 개혁에 앞장서시고 이번에 이태원 국정조사라든지 참사 대응에도 모범적으로 대응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오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번호 좀 주세요. 바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빨리 써야 되는데. 진짜. 자, 변윤재 대표님 꼭 기자회견하고 누가 또 얘기 좀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태블릿 피싱 문제에 대해서? 물 밑에서 태극기 보수 변절층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 태블릿 조작을 중심으로 한 탄핵무요 운동을 한 5등전 하면서 보수에 어쨌든 돈 별하게 떨어졌어요. 원래 보수는 사실은 보수운동의 자금이라는 것은 거의 다 장경연한테 이렇게 받아먹다가 보수는 제가 알기로는 탄핵무요 이전까지는 웬만한 포스트 빼놓고는 정말 자발적 권금이 없었거든요. 다 정경연한테 받다가 탄핵무요 때부터 그냥 막 사람들이 돈을 꺼내면서 돈이 엄청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중에 핵심 사안인 태블릿 이 조작 문제를 앉은 걸 김영민 이런 촛불 세력이 같이 하다 보니까 보고도 자료를 발표한 거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딱 나와요. 못 덮일 것 같다. 그럼 이것도 결국 앉은 걸 김영민이 다 해먹는 거 아니냐. 굉장히 지금 내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 해서 고민들을 좀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거예요? 다 대표적인 세 명의 보수 지식인들인데 첫 번째 반응이 MBC 기자 출신 이상로 기자라고 있어요. MBC 기자 출신이니까 사실 보수에서는 꽤 오피니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볼 땐 가장 저급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저랑 같이 태블릿 조작을 같이 파헤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거 아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라는 거를. 그러니까 촛불에서 이걸 개입을 못하게 막으려고 태블릿 조작을 얘기하려면 최서원 석방도 같이 외쳐라. 이런 과도한 요구를 해서 촛불이 개입을 못하게 막은 다음에 어차피 윤석열, 한동훈은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죄를 묻지 않고 최서원과 이렇게 딜을 쳐서 최서원을 석방시켜주고 덮고 가자.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블릿 조작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타격을 안 받도록 슬쩍 딜을 치자 이런 주장이 있는 거고 정규재 씨 같은 경우는 정규재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제1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아예 박해 공작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경련 라인이고 정경련 같은 경우는 탄핵을 같이 주도한 세력이다 보니까 그런 입장인데 이 PC는 저희가 내부 파일을 받지 못했어요. 이 PC는 내부 파일을 갖고 사이버 포렌식 학회랑 같이 검증했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이 PC는 못 막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책임자가 윤석열이야. 윤석열한테 가면 안 돼. 한동훈에게 다 뒤집어 씌우자. 그래서 한동훈이 책임지고 해결해라. 이렇게 딱 때려버렸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더 교환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한동훈이야 뭐 N분의 1이고 또 정경련과 한동훈이 좋은 관계도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한동훈 제거하고 윤석열은 면책 주겠다. 이게 있고 세 번째 반응이 윤창중 씨인데 윤창중이요? 옛날에 박근혜 때 저거 예 사고 치셨던 분 어디서 DC가 와서 팬티만 입고 말이야. 어쨌든 보수에서는 오피리언 리더로는 빅마우스예요. 그래도 여전히 윤창중 씨는 저하고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사실 그 분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뒤통수를 3대를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뒤통수 딱 치게 흘렸어요. 도저히 우리 쪽은 못 오니까 박근혜 쪽으로 가서 박근혜 정치 제기하고 태극기 세력으로 윤석열을 심판하자. 그런 얘기에요? 네. 왜냐하면 이분도 KBS 기자까지 한 사람이니까 저렴을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못 빠져나가는구나 싶으니까 이번 기회에 차라리 박근혜 쪽으로 가서 거기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어쨌든 이거 갖고 아직까지 이렇게 순수하게 도움이겠다는 사람들은 없고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지금 그걸 이제 변희 대표님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안진구 소장이 기획을 하는 게 아 그래요? 저는 거기서 케어펀치 나올 거라고 보는 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예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보험 진보 진행에서도 약간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김용민 목사님하고 제가 밝힌 것처럼 또 안민석 현우원 손혜원 전문까지도 아니 뭐 박근혜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이나 뭐 퇴진한 탄핵은 이미 역사적이고 사법적으로 그냥 끝났으니까 그걸 문제 삼자는 아니고 변희 대표님께서 그렇게 확인해 주셨고 다만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이 정치 검찰 세력이 그동안 저질러온 행태가 없는 제도 만들고 티끌제도 태산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한 7대 때리면 될 걸 뭐 70대를 때리고 뭐 이런 그런 자신의 정책 야역이나 정치 검찰의 어떤 입지 확장을 위해서 또 출세를 해서 그런 짓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정부의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근데 그중에 논란이 이제 태블릿 PC1이 있고 태블릿 PC2가 있는데 특히 태블릿 PC2는 제가 살펴봐도 일단은 조작이나 굉장히 무리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태블릿 PC1의 논란을 잠재기 위해서 억지로 태블릿 PC를 꺼내가지고 윤석열, 박영수, 한동훈 라인의 그 무리한 수사를 네 덮으려고 했던 공작을 했다면 이건 지금이라도 밝혀내는 게 맞다. 이런 거거든요. 우려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해필이면 변희재 대표님이 외롭게 주도적으로 해왔어요. 네 네 네. 그 변희재 대표님 중심으로만 하면 아 변희재 대표가 또 하는 이야기 또 한다. 또 아휴 오래된 이야기 아니냐. 뭐 일괄에서 지겹다. 이런 분도 있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예 김용민 목사나 제가 또 안민석 의원이나 소련 전원 같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박근혜 정권 탄핵을 추진했고 지금도 그것이 정당하고 믿는 저희들이 봐도 이건 윤석열 한동원의 무리수가 있었다라고 독자적인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힘을 싣고 그들이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사건 조작 증거 조작 행태 정치 공개 행태를 최근에 이진동 대표 봤었잖아요. 그 뉴스버스가 최근에 그 정치 검찰 사건 조작 행태 계속 폭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묶어서 한번 제가 단독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그 변희재 대표님 그 소식 들으셨겠지만 어젯밤 9시에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당연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그 범대장동 세력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남욱부터 유동규 말이 다 바뀌었잖아요. 1년 만에. 근데 말이 안 바뀐 사람이 지금 김만배 한 명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말이 안 바뀐 다 남욱이든 뭐 유동규든 다 김만배한테 들었다는 말들을 떠들지 네. 자기들이 그 뭐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그럼 결국 김만배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럼 김만배한테 얼마나 많은 회유와 압박이 들어가겠습니까? 압박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겠죠. 이 정권 내에서 나는 김만배 정도의 굉장히 베테랑 기자는 그냥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마라. 내가 갈 길 갈 테니까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라 파친 거 아닌가 아 그렇게 해석이 많습니다. 정치 검찰 이재명 대표한테는 대장동 1호 주인이 이재명이야 김만배 씨가 한 마디 여기가 안 나오니까 지금 이게 꼬인 거거든요. 여기가 핵심인데 다 들었다 들었다 하잖아요. 그리고 법정에서 오히려 남욱의 허술한 진술 허위 진술을 다 반박하고 있잖아요. 김만배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아마 저는 주변에 윤석열 한동원 정치 검찰 세력들은 윤석열 한동원의 포섭된 세력들이 네. 온갖 압박과 회유를 다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김만배가 그런 혜택이 많습니다. 정치검찰들의 공작과 윤석열 세력의 회유 압박에 대한 거부서를 밝힌 거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그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 말고는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기자회견 하십니까?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어디 여기서요? 아니요. 여기서 하라고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요. 여의도. 지금 이 자들의 폐륜과 막말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지정에 다 살았고 들어오기 전에 벤재 대표님하고 김상진 씨 이야기도 했는데 심지어 이제 그 유가족분들이 그동안 이제 너무 정신없고 큰일 몰려있다가 이제 명패와 아니 영정과 입회가 있는 정식 분양소를 어제 설치했잖아요. 시민들과 함께 그 현장을 또 김상진이라는 자가 덮쳤습니다. 정말요? 욕을 하고 유가족들하고 몸싸움을 하는 세상에 그런 욕을 좀 해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윤석열과 이상민이 그렇게 뻔뻔하게 나쁜 태도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에서 폐륜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악마 같은 자들이라고 썼더니 한 언론에서 안진 걸 핵폭탄 발언 제가 갑자기 핵폭탄이 됐는데 아니 아니 본래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도 악마 같은 자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그걸 이제 주목해 했던데 이게 악마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죽어도 악마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악마는 돌아가신 분들을 상대로 마약 먹고 죽은 애들이다 지발로 간 애들이다 나라보다 죽었냐라는 막말을 지금 계속 국민의힘 세력하고 일부 극우 세력이 극우 극단 그중에서도 윤석열, 비호 세력들이 계속 저지르고 유가족들이 사과해라고 막말을 하고 심지어 그다음에 뭐 하여튼 모든 사과 요구 대통령이든 이상민이든 책임을 져라 오세훈이 아무도 책임도 사과도 안 하잖아요. 유가족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횡령범 정쟁을 유발하는 주범 횡령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권송동이 더러운 입을 닥쳐라. 장제훈 씨 당신 아들이 만약에 숨졌어도 국정조사에 반대했겠느냐 아마 제일 먼저 국정조사 특검으로 난리 비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면 이건 아마 안 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걸 지켜보면 모든 국민들은 100%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시에 촛불행동이 긴급히 국민의힘 앞에 가서 막말 국정조사에 폐륜 정당 규탄 해체 촉구 기자회견하고 내일 5시에는 참사 현장에서 추모 기자회견 다시 한 번 그다음에 제대로 된 분양사가 설치된 것을 이렇게 지지하는 기자회견하고 6시에는 49제 시민단체 집회가 있고 형 이태원역 앞에 있는 거죠? 시민분양사 드디어 이태원역 앞에 정식으로 저도 가보려고요. 내일 6시에 시민단체 49제 추모 집회를 합니다. 저희는 5시에 지지하고 추모한다 그다음에 규탄한다는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12월 17일 대집회 때 49제를 대규모로 별도로 다시 하고요. 우리가 49제 하기로 했어요. 5시 본집회 전에 30분 정도. 잘 생각하셨습니다. 노재가 되는 거네요. 일정에 노재를 해 드릴게요. 유가족분들도 나오시나요? 유가족분들한테 연락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가족분들이 태진집회에 나오시기는 지금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모이는 것을 슬슬 공격당하고 정치 공격을 당하신 분들인데 태진집회에 나오시기는 쉽지 않을 텐데 제가 개별적으로는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날은 노재가 49제 노재를 우리 촛불 전진 행동이죠. 촛불 행동. 촛불 행동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춥더라도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김상진의 신부는 저희가 이제 신자위원대 이름으로 그 유족들 거기에 들어가서 플랜카드 걸고 게임판을 치고 있는데 가장 많이 팔아먹은 직책은 윤석열 팬클럽 열지대 회장이에요. 열 열지대 열지대 윤석열 지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현역 대통령 현역 팬클럽 회장이 가서 깽판 치고 있으면 대통령 시대나 여당의 아니면 보수의 원로들이 뜯어말려야 되는데 이 정권 들어와서는 그게 없어졌어요. 이 과도한 완전히 사실상 깽판 행위 이거는 뭐 폐륜 행위가 들어가더라도 보수 쪽에 어른 하나 누구 하나 저러면 안 된다는 말하는 게 다 없어졌고 오히려 잘한다 잘한다 부추기고 선동하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돼가지고 감옥관계 안정권이거든요. 그 그렇게 쌍욕하고 협박하고 그랬을 때 누구 하나 안 말려가지고 우리 잘한다 부추기여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김상진 전원거를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 친구가 뭘 알겠습니까 저 저쪽 여당에 있는 실세들도 막 막말 퍼붓고 보설들도 막말 퍼붓고 그러니까 잘한다는 말 듣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래서 아까는 그 KBS에서 그 유족의 그 대표분 인터뷰를 하는데 예.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뒤에 또 갱판을 치고 있는 게 인터뷰까지 다 나가가지고 아 정말요? KBS 앵커들이 저거 무슨 소리냐 어 갱판 하나 치고 있다 한 명이 와가지고 이제 앵커들이 다들 놀랄 정도로 그런 패룬짓을 보수의 거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바꾸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 참 아무리 아무리 우리 사이가 망가져도 우리가 불효를 찬성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도 집 앞마다 그런 것처럼 아무리 유가족분들의 주장에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자식이 있고 울분이 있는 분들한테 가서 행패는 저지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인간이 아니야 밖에서 비판해다가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이야? 그래도 비판에도 금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봐라 국정조사를 왜 합했냐라고 장제훈 소리쳤잖아요. 유가족들이 국회하고 지 아들이나 좀 잘 관리하라 그래. 그렇죠. 뭐 된장찌개 먹는 한민족을 또 비화했다면서요. 아휴 너무나 한심한 자들인데 진짜 인간이 아니야. 약이 여러분 범국민 촛불총골기밖에 약이 없습니다. 자 우리 주제 잡은 거 좀 뚝뚝뚝 나가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연일 문재인 뭐 다 잘못됐대. 다 부정이야 그냥. 근데 그게 사실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로 경제가 바탄났다. 경제를 수습할 수 없다.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솔직히 탈원전 제도를 했어요? 온전 발전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팩트체크로는 그런데 그게 경제를 수습할 수가 없대. 탈원전은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책이고 정확히는 미래의 온전 발전 비중을 줄이는. 그렇죠. 단원전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좀 너무 오딩이 세고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생긴 거죠. 하지만 팩트체크로는 온전 비중이 오히려 발전 비중이 늘어났고 앞으로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엄청나게 했고 그것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갔다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그건 절대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사는 제대로 했어 솔직히 한다고만 했지 그냥 조금 늘었죠. 그래서 재생에 비중이 그것마저도 지금 다 되돌리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아니 그렇게 탈원전이 탈원전이 탈원전의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는 뭐 온전에 대해서 안전을 고려하는 작태를 벌여라고 했던 윤석열 기자가 어제 온전 행사는 한파를 이유로 갑자기 안 갔어요. 진짜 그거 이상해. 아니 근데 그 부산 경남 날씨가 영하 2, 3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극강의 한파여라는 것도 웃기고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웃기고 그다음에 그것만 취소한 게 아니에요. 경북지역 기업인들 오찬인도 있었거든요. 경제기업인들 그렇게 경제기업인들을 위한다는 자가 이분들은 약속 다 맨날 며칠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온전 여기가 신하노 중공이신데 이거랑 기업인 오찬이랑 이게 패키지인데 이 준비를 아마 수백, 수천명이 했을 겁니다. 근데 날씨 영하 이 사람들 이유로 저는 어디서 엄청난 술을 퍼먹고 뻗었다. 이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나 봅니다. 지금 남쪽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따뜻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집회 끝나고 월요일날 등산 골프로 잡을 정도로 따뜻한데 대통령이 춥다고 저건 아마 최소한 한 달 이전에 아마 스케일을 잡아가지고 들어갔을 텐데 저걸 싸그리 취소한다? 글쎄 뭐 저런 경우를 춥다고 취소를 한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본 적이 없어요. 한 개 걸린다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그 일대가 홍수다. 그러면 취소를 연기하는 게 당연하지만 아니 설명이 안 돼요. 갑자기 영하 2, 3도가 극간 그런데 언론 보도도 웃겨요. 영하 2, 3도를 극간 한파로 보도해주면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팩트체크를 해서 이상하다라고 아니 영하 2, 3도밖에 안 됐는데 왜 취소됐는지 문제제기라고 기자라는 게 기록할 기자잖아요. 사람 자자이고 기록한다는 것은 묻고 기록한다는 것은 일단 기자의 본부는 묻는 거거든요. 따지는 것도 왜 안 오세요? 라고 물어야죠. 그런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받자. 받아쓰기 기자가 그냥 극간 한파로 취소했대요. 안전을 마치 굉장히 세심하고 배려 넘치는 대통령으로 오히려 포장을 해요. 정말 절망적입니다. 대표 대표님 최근에 연일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10시부터 뭐 하죠? 뭐 100명만 하고 하는데 그 노동 시간 연장한 거 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예 문제는 폐기하려고 그런데 그게 건강보험도 이명박 박근혜에 계속 보장성 강화를 해온 거거든. 누적이 누적이 계속돼서 우리가 오늘 오기 전에 당사자인 철일 회장이랑 우리가 태방을 같이 하는 게 있는데 자소통방에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문재인 케어 들어왔을 때 의사협회하고 부딪히면서 2년 동안 거의 수 번 만나서 조정하고 조정하고 조정해가지고 이제 그나마 정착을 시켜놓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문재인 조건의 공약이 아니라 정책이 아니라 의사협회하고 다 조정을 했다. 그래서 나름 성과가 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하다보면 그러면 그걸 보완하면 되는데 이걸 마치 완전히 악의 정책인 것에 대해서 다 뒤집어 엎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이거 대선 공약 때부터 진료가 왔어야 되는데 아님 대선 공약 때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지 이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지금 뭐 노조 때렸다 잡기 위해서 타는 것처럼 막 구는데 오히려 대선 공약 때는 노동 의사지를 찬성하고 또 그건 또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윤석열 정권의 이 방향성은요. 김문수 이전과 이유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문수 이전과 김문수 이후에 완전 바뀌어가지고 그 그때 어떤 일이 벌었느냐 전경연과 이제 윤석열이 손을 잡습니다. 그 직전에 전의경이 투입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언론이나 이제 촛불 쪽에서 극우 인사라고 얘기되는 사람은 사실상 다 전경연에서 인사한 사람들이에요. 진문수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네. 극우 출신이라보다는 누라의 출신이라보다는 핵심이 전경연 앞잡이 도로서 했던 분들이 대부분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진실사회위원장 김방동. 그거는 전경연이에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전경연이 개입에 들어오면서 딱 스타일이 전경연 스타일로 가서 문재인 케어나 51세 노동진이나 현장마다 얼마나 다릅니까 조건이나 환경이. 정말 섬세하게 딱 따져봐야 되는 문제를 마치 좌우 이점 대결 자본과 노동의 대결로 확 가는 게 딱 전경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 때는 절대 이런 게 없었어요. 후보 때 같은 경우는. 결국 정경연 들어오고 태극기 변절자로 손잡으면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좌우 심대결로 밀고 가는. 우리가 볼 때 윤석열은 우파도 아니면서 가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정책은 심층토를 보면 변희재 대표님 그룹과 저희하고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변희 대표님께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화물연대에 대해서 팩트 체결을 해 주셨잖아요. 그냥 따라잡으면 안 된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 16시간 이야기하고 고속도력에서 담요 나서 주무시는 분들을 귀족노조로 모으는 행태는 보수로서도 용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문제가 되는 어떤 대기업 정규직 노조 이기적인 행태가 있었으면 그건 지적할 수 있다고 그런 지적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실 노동정책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정책인데 이건 이해관계인이 온 국민이 걸려 있는 정책입니다. 그럴수록 신중해야 되고 양대 노총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미래노동용부는 내가 재벌 대기업은 막 만나고 왔는데 양대 노총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발표해서 그걸 또 받아들이는 이런 수술을 썼어요. 교수 하나 내세요. 그런데 주 52시간도 사실은 장시간 노동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업종별로 또는 특성별로 집중적으로 노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에 아이스크림 막 팔아야 되는데 막 6시에 퇴근할 수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별로 저는 예외를 일부씩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거 그다음에 노사 합의를 거쳐서 이런 것은 괜찮다고 봐요. 얼마 전에 마트 중소마트나 회장님도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저랑 항상 생각할 텐데 주 52시간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마트들은 대형마트들 문 닫을 때 또 의무 위협할 때 이때 반짝 장사를 더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들이 10시간 1시간씩 문 닫으면 그 이후에 일요일날 의무 위협하면 한 달에 두 번 그때 돈을 벌여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냐 그래서 그래갖고 좋습니다 회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도 한번 권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게 분야별로 약간 대안이 있으셨다는데 그냥 69시간 실제로는 80시간씩 지금 일하는 거로 갑자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문재인 케어도 마찬가지로 방금 문재인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사람을 알려줬잖아요. 아니래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맞고 사제 약자는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의협도 일관되게 주장했고 그래서 문재인 케어라는 타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건강보험이 파탄났다고 재정 파탄났다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윤석림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 옛날에 정대택 선생님 그랬죠. 김건희는 김건희 최윤수는 숨소리도 숨소리까지 거짓말이다. 숨소리 빼고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 사람들은 숨소리까지 거짓말이다. 조작이라고 그랬는데 윤석림은 입만이면 다 거짓말. 건강보험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2천억 정도밖에 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2021년도는 극자로 돌아나고 누적 적립금도 지금 늘어났어요. 이게 의사 전문 매체도 그렇게 정확히 팩트체가 나와요. 기업가입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 뭐가 바짝 났다는 거예요. 다만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상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비급여를 축소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치과 가면 아우 건보 적용 안 돼요. 몇 백만 원 이런 거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칠을 못 받는 거 MR 이런 것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됩니다. 옛날에 막 몇 백만 원 들은 거 근데 얼마나 효자 정책이에요. 자식들도 돈이 없어서 못 해드린 거 지금 나이가 났어요. 사람들이 커뮤니티마다 이제 부모님들 그다음에 우리 아프었을 때 건보 적용 안 되는 거 늘어나겠구나 다시 근데 이걸 어떻게 일방적으로 폐기를 합니까? 그것도 가짜뉴스로 네 이 차라리 악마 같은 놈들아 알겠어요. 이런 제가 악마 같은 놈들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그 그 저희는 뭡니까 국민의회의 전당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국민의회의 전문가 아니 아니 누가 당대표 되는 거예요? 강신업이에요. 누구예요? 갑자기 권성동도 나온다고 걔는 또 왜 나와? 저는 권성동이나 윤상현이나 뭐 다 의미 없다 보고 결국 이제 김기현하고 강신업의 양자대결로 저는 아 그래요? 보고 있고요. 김기현 누가 미는 거예요? 이제 장지원하고 김기현하고 이제 둘이 팀을 짜서 한번 이제 좀 주류죠 그쪽이 그 주류고 이제 강신업은 이제 비주로 이제 다원들을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어쨌든 다원 투표로 다 100% 가는 게 거의 확정적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정말 어마어마한 변수를 만들어냈는데 뭐예요? 이건 정말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 강신업이 만들어서 돌파하고 있는데 원래 모든 정당이 예전에는 버스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전당대회 현장에 들어와서 표 찍고 온천으로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배가 없이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2000년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자투표라 그래서 ARS를 통해서 투표하면서 비용이 크게 줄고 젊은 층이 늘어났어요. 강신업이 이걸 없애자고 하고 나왔어요. 전자투표. 네. ARS를 없애버리자. 그럼 옛날하고 똑같이 이제 동원 플러스 이제 노인들이 가는 건데 이게 근데 논의가 돼요. 정말요? 네. 강신업이 이주장을 하니까 논의가 돼서 ARS를 없애버리자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동원력도 동원력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연배에서 노년층에 절대적인 이제 이니셔티브가 가버리는 거예요. 20, 30대가 일요일날 현장 투표하러 가겠습니까 거기까지? 그렇죠. 요즘 교회도 안 가시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전광훈 목사가 밀어넣은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6, 70, 80대 노인표의 절대적인 우위가 돼서 이게 이제 강신업 전광훈이 약간 손을 못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신업이 매일같이 전광훈을 협박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 지지요청을 하려면요. 정중하게 한 번만 요청해야지. 어떻게 매일 지지하라고 얘기합니까? 나 지지 않으면 죽이겠다. 너 검찰 수사 받고 있지? 이거잖아요. 너 뒤져. 내가 거짓누나한테 얘기할 거야. 너 한기총에서 니단 됐잖아. 이제 너 나밖에 없어. 이런 신호를 봐야 돼요. 아니 유은식이야. 오늘도 아직 전광훈이 날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아직까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심지어 제 이름까지 팔아서 왜요? 견희재가 전광훈 보로 저를 지지하라 그랬습니다. 뭐 말도 안 된 얘기를 하면서 이미 배지 대표님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되어 있고 했고 구발까지 하고 내가 전광훈을 지금 지지하는 허위사실을 포함해. 허위사실을 포함해. 심지어 제가 강신업, 김건희, 전광훈 삼각편대를 짰다는 거야. 여권에 대단한 실세네. 오히려 대표님이네. 아니 자기가 짜고 있으면서 설마 자기가 짠다는 말을 못하니까 견희재가 그렇게 짜라고 권하고 있다는 말 하여튼 저까지 활용해서 온갖 하는데 핵심은 뭐냐 정광훈 나 지지 않으면 죽어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옛날 정광훈 성격이면요 너 강신업 그냥 박살내야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지금 저 걸렸잖아요. 지금 특수공갈로 아 그랬어요? 네. 특수공갈로 500억 다 걸려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어서 현재 이 변수는 이제 부드럽게 정광훈과 강신업이 손 잡냐 못 잡냐 문제고 만약 잡게 되고 ARS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판도는 완전히 바뀌고 나머지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진짜 어떻게 ARS는 없애냐 초월해 그냥 거기다가 이제 강신업 더 나아가서 이제 기존의 모든 투표가 부정선거였다는 거예요. 지난 총선도. 아 그래요? 이제 거의 이제 황교안, 민기홍국 세력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광훈. 이렇게 해서 김기현을 자기가 한번 이겨보려고 이게 김구현이 구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근데 국민의힘 세력들은 지금 계속 코드슴 치거든요. 방송에서 보면. 네. 그럴 일 없다. 맞아 그러더라고. 어저께도 김재섭 씨도 강신업 되면 우리는 이제 뭐 보따리 싸야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능성도. 근데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묘하게. 강신업이 지금 화재 중심에 서 있어요. 그리고 당원들이라는 게 자기들 말로도 20만에서 100만이 됐다면서요. 그 80만이 최근에 누가 주로 가입했어요. 그 육단주의 세력이 많이 가입됐단 말이죠. 끝내준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물론 저도. 안철수, 유승민은 뭐 게임도 안 되겠네 아예. 그 부분도 심평이 나왔어요. 또 교통정리를 하자는. 글쎄 말이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에 나오지 말아라. 한도은 아직 정치중이 못했다. 윤석열 다. 교통정리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 김기현 이제 윤석열 쪽은 좀 김기현을 미는 것 같고. 그래서 김건희는 강신을 물어서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의 대결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힘있네. 재밌어. 부부싸움하네 완전히. 부부전쟁이야. 아니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조금 개긋나는 소문이 있어요. 김건희 대통령께서 윤석열 배우자한테 너무 함부로 하니까 윤석열 배우자가 몇 번 개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또 나가나가 헷갈라고. 계속 조종당하는데 그 자존심 상하잖아요. 너무 조종당하면. 이런 소문이 돈다니까요. 김건희 대통령한테 윤석열 배우자. 그래서 장지원 시켜서 김기현 너 나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지금 공작을 짜는데. 그럼 권성동이는 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보에. 아마 이제 좀 밀린 거 아닌가. 윤석열 쪽에서. 짝짓기나 영보에서 밀려서. 이제 존재감 문제 때문에 지금 뭐 하다가 아마 거래치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김기현이 하는 거 보면요. 강신업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조용하게 누명한 사람인데. 맞아요. 지금 이거 강신업이나 김기현이나 발언하는 수준이 똑같아졌어. 그럼 왜 그러냐면 영남권 노년층에 이제 현장 투표가 강화될 게 뻔하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야. 이제 자기 캐릭터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제작권 평론가들이 강신업 비웃는데. 아니 김기현 하는 짓이나 강신업 하는 짓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아마 강신업이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형식상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중도 사퇴하더라도 김기현한테 붙겠죠. 거의 지금 같은 노선이니까. 그러면서 사실상. 아니 강신업 끝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붙더라도 김기현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있죠. 내 뜻이 관찰됐다. 윤석열 대통령 동산 광화문에 세우고. 김건희 여사의 지배를 받는 국민의힘당이 되었다. 강신업은 진짜 가문의 영광이지. 갑자기 집권 여당의 대표가 돼. 이야 진짜 건희사랑 열심히 하던. 진짜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강신업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제가 볼 때 마지막에 아마 이제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결국 단판 짓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관조에서? 저는 같이 산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겠죠. 관조만 차려야겠네요. 그래서 만날 텐데. 지문실 같이 있으니까 김건희 대통령이 윤석열 배우자를 부르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 갑니다. 결국 영남권 물갈이 문제. 이 복잡한 문제가 영남권을 싸그리 물갈이에서 무속 세력과 검찰 세력을 꽂아줘야 되는데 지금 저 라인업의 최대 문제가 장지연하고 김기현이가 영남권에서 3선, 4선들이어서 이 자들이 과연 영남권 물갈이 할 수 있을까? 나는 결국 윤석열 조차도 이게 의문점일 거고 김건희가 볼 때 아예 안 믿을 거고 근데 지금 강신업은 자기가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거. 나는 강신업의 선동 기술이 망만치 않다는 게 국민의힘 전체를 폐잔병이라고 봐요. 이 사람은. 눈에 까리고 뭐고 관계없이 이것들은 폐잔병이다. 왜? 국민의힘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가 다 죄인으로 끌려갖고 그걸 잡아놓은 게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승장이고 너희는 폐잔병이다. 니네가 뭘 잘났다고 어딜 기어나오냐. 니네는 죽을 준비해라. 내가 물갈아 간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누가 더 나중에 막판 갔을 때 김기현과 강신업 넣고 누구 선택하겠습니까? 하여튼. 봅시다. 그게 아마 보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 굉장히 이제 감정을 빼고 보면 흥미진진한 상황이 됐어요. 국민의힘은. 거의 뭐 무협지 수준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망하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폐륜전당 만말전당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들이 모셨던 대통령 둘을 그리고 지들 선후배들을 수백 명으로 수사하고 감옥에 보낸 윤석열을 영입의 대통령으로 만드는 한동 그다음에 정말 자존심도 없이 어디 정치검찰 내에서도 윤석열이 더 급떨어지고 더 인간성이 역같은 별명이 부들부들. 또는 심지어 병원에 가봐야 된다는 소리를 들으나 한 뚜껑이를 당대표로 모시려다가 김건희가 나서가지고 아니다. 김건희가 나섰겠죠. 분명히. 동훈이는 나중에 우리 신업이가 먼저 돼야 돼. 이러니까 갑자기 김기현이나 강신업이 이러고 있는 상황이 이게 정당입니까. 저 같으면. 아휴. 탈당해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그 국정조사가 하긴 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해야죠. 해야죠. 이건 야당이 단독이라고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약속이고. 원래 약속될 것 같아 이제. 그다음에 유가족들이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맞아요. 그 뭐 만약에 이제 여당에 빠지면 이제 정부 책임 의사들이 잘 안 나오려고 그럴 거 같겠어요. 그러면 안 나오면 그냥 유족들에게 목소리 전달하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그렇게 안 나오면 현장으로 차 들어가서 조사하고 미팅하고. 아니 이성만 의원이 그러는데 기관. 그 기관장들은 안 나오면 처벌받는대요. 예 그러니까요. 처벌. 다른 증인들이 못 나올 뿐이지. 현장도 쳐들어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또 속 편하게 하지 뭘. 또 뭐. 누구지 조수진 뭐. 맞습니까. 예 그렇죠. 전주해. 아유. 안 봤어. 국정조사위원들이 아니라 국조방해위원들이죠. 알겠습니다. 천공은 반드시 불러서. 천공 불러야 돼. 천공도 거기 사무실 날려놨으니까 그리고 쳐들어가든지. 쳐들어가면 되지. 진짜 국조. 그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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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와 기계를 갖고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국조 특위들 내가 의원들 좀 약간 접촉해 봤는데. 아닌 것 같아 좀. 예 더. 더 분발을 촉구하죠. 아까 그 민주당 무슨 공천심사위원회 한번 들어갔을 때. 예 2020년 총선 때. 이번에 국조 특위의 민간요원으로 한번 들어갔을 때. 아마 그 이미 지금 유가족협의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시민대책이 꾸려졌잖아요. 이렇게 조율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토요일마다에는 촛불집회에 올인해야 되니까. 제가 막 국회 왔다 갔다 하는 역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진의 선봉에서 있는 베네펜이랑 저희들 유가족들 만나면 유가족분들이 부담 느낍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오히려 그 부담을 덜어드려야죠. 왜냐하면 지금 유가족들 계속 왜 유가족들이랑 우리가 접촉이 덜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유가족분들이 집회도 오시기도 했고 저한테 일라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동안 유가족이 모이는 것 자체로. 심지어는 유가족들이 뭐 진상규명을 요구해도 그걸 페륜으로 몰고 정적으로 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명단 공개 자체를 아예 2차 가위로 몰아버렸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위축이 되어 있어요. 겨우가족의 꿀인 거거든요. 민민한 차매동으로. 그런데 거기다가 태진이 그렇게 나왔고 우리랑 함께해달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그게 걱정이 되겠어요. 공격을 받을까 하니까 그건 여러분 그분들한테 그런 요구를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과하고요. 그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시민문양소 만들었고 금요일날 내일 6시에 추모자 하는 거 제가 가서 힘 실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게. 변 대표님도 이번 주말에 또 신앙은행 앞에서 하시는 건가요? 네 4시에. 4시부터 부스를 쳐서 7시까지 이제 부스에서 우리는 태블릿 조작 공부 활동을 하고. 촛불지사 끝나면 7시에 이제 우리 계속 집회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에 뭐 다른 계획 없으십니까? 이번 주요? 네. 이번 주에 기자회견 같은 거는 다 없었고요. 이번 집회를 하고 저희는 하여튼 뭐 계속 지금 책 작업에 지금 우리는 하고 있어요. 책 작업을 연말까지 내려고 했는데 연말은 넘어갔고 연초에 지금 모든 우리는 인력이 다 태블릿 조작 관련 책 작업으로 좀 가고 있어요. 17일날은 오후 3시죠 삼각지역에서. 저희는 뭐 첫째도 11월 17일 둘째도 11월 17일 셋째도 12월 17일 잠을 자도 12월 17일 꿈을 꿔도 12월 17일. 그래서 뭐 50개 넘는 지역에서 지금 오고 해외 참가단도 지금 금요일 날 들어오시고요. 그다음에 3시부터 삼각지에서 모셔서 대규모 행진을 하고 4시반부터 49제 노제 그다음에 5시부터 본집회에서. 바로제는 어디서 합니까? 거기 이제 시청 앞 대로에 삽니다. 내일은 유가조개발 시민대책위가 이태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걸 또 거기에 참여하고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퇴집회에 모이신 분들이 또 저희들의 최대한의 예를 갖춰서 49제를 하고 다시 또 본집회 하고. 서승만 개그맨도 나오시고 정치인들 중에도 지금 나오신다는 분들 최종 조회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단 3시까지 삼각지역 가면 되네요? 삼각지역으로 가서 행진하시면 좋은데. 몇 번쯤? 그냥 일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늦어지신다 그러면 4시 반 49제부터 시청 앞대로. 시청 앞에서. 그것도 시간이 도저히 안 되냐면 5시 본 대회부터 나오시고.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날이 춥기 때문에 7시쯤에 딱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중장 기준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당장 이번 주에 집중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7시에. 그래서 송년회도 하시고. 지인들도 만나시고. 가족 모음도 하시고.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빨리 잘 내려가시고. 그렇게 내려가셔도 영혼함은 12시, 1시 되시거든요. 죄송해서 제가 그렇게 시간을 조정해드렸습니다. 뭐 우리 저 장 PD님 댓글 읽어주신다고요? 네. 어. 적절한 댓글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 네. 완전 좋아요. 재밌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B님. 이런 댓글까지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역사에 남을 거다. 안진고 소장님. 변희대 대표님. 응원합니다. 예. 오늘 특히 재미있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뭐냐면은. 크크크크.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재밌다는 뜻이겠죠. 아. 아주 반가운 댓글들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그런 말씀인거죠. 네. 그리고 불출마님. 또 굉장한 별명을 지어주셨는데요. 자. 간신업이 꼭 되라. 간신업. 간신업. 간신업이 꼭 되라. 간신업. 이런 별명 풍자가 돌더라고요. 아.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안진고 소장님. 변희재 대표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용화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재미있는 거잖아요. 아. 아. 퍼퓨툴리님. 유용화 교수님 뵈면 마음이 가라앉아요. 아. 아. 시사평론계의 안정제입니다. 거의. 재밌다는 말씀 많이 주셨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백화님. 윤석열의 대학생 때 아빠한테 왜 빠따로 맞았는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빠따가 아니라 고무수. 네. 어쨌든 맞았다는데 이제 이해가 간답니다. 그리고 주 69시간 일하라고 쥐는 춥다고 안 나와? 그럴 거면 그냥 내려와 열김 치어. 아. 그래서 지금 직장대사에서 영하 2도부터는 직장 나가지 말자라는 분자도 놔요. 자. 대통령도 일을 안 하는데 약속을 다 파괴하는데. 네. 영화 2도 되면 집에서 다들 쉬세요. 이제 윤석열 예를 들려가면서. 아.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로스. 이것 좀 읽기 어려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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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7일 날 뵙는 거로 하고요. 두 분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김종욱 박사 그리고 이성만 의원 그리고 안변의 내용 충실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8시에. 내일은 우리 최민희 전 의원이 출연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김봉신의 여러 분석 데이터 분석하고 그다음에 문화 금요일 날 이제 3부에서는 문화로 저희 콘을 잡았어요. 내일 누가 누가 나오신지 아세요? 내일이요? 경기도 문화재단 이사장 했던. 아 이우종. 아니 강. 강헌. 강은 가요평론가님 대주만 평론가님 유명한 분이죠. 강헌님이 출연하십니다. 임진무 평론가님 강은 평론가님. 금요일이니까. 그 상을 드림다가 수요일로 옮겼더라고요. 임세균 대표님 남태우 대표님. 제가 어저께 댓글 엄청 날았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내일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벌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유명박근의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무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에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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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